음악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렉탐 사상 최저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했었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엠트랙 솔로 굉장히 썼습니다. 엠트랙 솔로는 6만 5천원의 가격으로 이 가격에 과연 인터페이스가 제 역할을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걱정을 완전 불식시키고 충분히 인터페이스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해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채널 수가 늘어나게 돼요. 채널 수가 하나 늘어나서 이번에는 엠오디오 엠트랙 듀오가 되겠습니다. 7만 9천원으로 1만 4천원이 비싸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7만 9천원 정말 저렴하죠. 이게 그러니까 보면 잘못 적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10 빠진 거 아닌가. 16만 5천원 17만 9천원 빠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나 구성이나 아니 이게 이렇게 해놓고 7만 9천원이라고 이런 얘기. 1만 4천원이 올랐는데 진짜 얼마 안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1만 4천원이 실제로 그 솔로의 원래 가격에 비하면 25%나 오른 거예요.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야. 자 그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가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7만 9천원짜리의 엠트랙 듀오는 앞에 이제 멀티 인풋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3개에서 4개로 늘어났죠. 인풋 1, 인풋 2. 그 다음에 헤드폰 볼륨과 모니터 볼륨 따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쪽에 멀티 인풋과 이쪽에도 멀티 인풋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팬텀 파워 아웃풋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미리 외관을 보고 올게요. 네. 네 듀오입니다. 자 엠트랙 듀오는 일단 딱 보시면은 그냥 늘어났죠. 자 3개에서 4개로 늘어났습니다. 보면은 멀티 인풋이 두 개예요. 그래서 캐논 잭 두 개로 다이내믹 마이크 하나, 컨덴서 마이크 하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인과 하이즈 같은 거 선택하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팬텀 온오프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도 다이렉트 모노, 다이렉트 스테레오, USB까지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헤드폰 단자와 각각의 인풋의 볼륨, 그리고 헤드폰 모니터 볼륨, 팬텀 파워 옆면에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가 됐죠? 자 드디어 5호 잭으로 바뀌었습니다. 메인 아웃이 그 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RCA였죠. RCA. 이거 있잖아요. 네 근데 듀오는 이 LR이 전부 다 5호 로 바뀌어 있고요. 역시나 마치 버스 마찬가지로 버스 파워로 USB 케이블이 들어가고 전원은 따로 없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가벼워서 살짝 들어보면 허접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전히 별로 없어 보이지 않는 정말 10만원은 넘어 보이는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 같은 경우는 컴퓨터 저기 스피커를 썼다면 얘는 그래도 M오디오 엔트리급은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네. 자 뭐 이게 다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따로 보고 왔고요. 자 엠트릭 듀오 바로 버즈비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디오 상세 스펙의 수치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채널 수의 문제고요. 투 채널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팬텀 파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개의 콤보 입력 크리스탈 프리 앰프. 자 동급 휴대용 인터페이스 중에 최고의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그건 맞아요. 정말 압도적인 가성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8kHz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카드 달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 그 키로헤르트 이 샘플레이트와 그리고 비트레이트 이게 뭔지 잘 명강이랬죠. 형이 저 오지간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셔서 한번 듣고 오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 저희가 요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48V에 192kHz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가장 최소한의 스펙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쭉 내려서 다이렉트 모니터와 헤드폰 연결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아비드사의 플러그인과 익스팬드 이거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썼었는데 그 익스팬드 툴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플러그인들 제공을 해줍니다. 자 보면 두 개의 콤보 크리스탈 프리앰프가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프로툴스, 퍼스트 에모디오 에디션, 뭐 많이 주네요. 에어뮤직, 진짜 많이 주네요. 기타용 플러그인. 아니 무슨 7만 9천원의 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온갖 뭐 그 사주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스키다시가 너무 많았어. 자 이렇게 외관 상세 설명 나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레인지는 쏙 빼놓고 얘기하고 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나믹 레인지도 그냥 시그널트 노이즈 레이셔, 신호대 잡음비에서 약간 유추해 보는 걸로 그냥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에 그냥 뭐 평소에 저희가 익숙한 수치 정도로 대입을 해보자면 얼추 한 105 언저리가 아닐까. A-Waiting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거보다 조금 더 상위 모델인 192-6, 192-8 이런 애들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106 이랬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높을 거라고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네. 여기에 이렇게 추, 쭉 상세 설명을 해봤습니다. 뭐 솔로에서 뭐 인프채널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14,000원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에무디오의 인터페이스들을 보면은 자 이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얘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에무디오가 기본적으로 원래 가성비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쪽은 그래도 25만원이면은 이제 비싸게 느껴질 정도로 앞에 게 너무 싸네요. 자 투인 포아웃이었고요. 얘는 지금 보면은 자 밑에 스펙에서 살펴볼게요. 쭉 내려가셔야 되죠. 주는 건 많긴 하네요. 저기 보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와 신호대 잡음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냥 뭐 유추해보겠다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보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얘가 106이잖아요. 원추, 라인 인프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드가 106, 언밸런스드가 10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하우프 봤을 때 요게 이제 106인데 이거는 다이나믹 레인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희가 아까 좀 유추해본 결과 이거보다 조금 모자랄 테니 105, 높게 쳐줘봐야 105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뭐 그냥 검증되지 않은 왜냐하면 아무리 구글링을 해봐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따로 나온 게 없어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냥 유추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것 뿐이고요.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자 가격이 7만 9천원 일단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라 생각이 들고요. 7만 9천원에 채널이 두 개고 그리고 일단은 외관상도 누가 봐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도 이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되게 직관적이죠. 어려워 보이지 않고요. 뭔가 물론 그 대신에 그런 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멀티버튼 같은 것들 버튼 하나로 여러 가지 기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좀 그게 버튼이 하나가 달려있고 기능이 많아서 손쉽게 쓸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은 없지만 반대로 그런 기능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뭐 직관적이죠. 뭐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심플해요. 헤드폰은 헤드폰대로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인풋은 각자의 인풋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외관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다 아날로그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써야 되는 거에서 써야 되는 방향으로 미시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네 어려울 게 없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초심자들한테는 강점이면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6만 5천원짜리로 안 보인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7만 9천원이라고 전혀 안 보입니다. 책상에 이런 거 딱 놓여 있으면은 아 대충 얼추 한 20만원 언저리 엔트리급 인터페이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외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막 싸구려 같아 보이고 장난감 같아 보이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얘도 지금 엠오디오 해머88 그리고 여기 또 엠오디오 엠트릭 듀오까지 뭔가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싸구려 같아 보이는 느낌 전혀 없거든요. 싸게 잘 만드는 초심자용 엔트리급 브랜드 전문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엠오디오 트랙 듀오 이거는 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솔로 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게 없고 다음 시간에 혹시나 뭔가 이것도 약간이라도 그런 느낌 차이가 있을지 그 녹음을 받아 봤는데 그 솔로랑 비교했을 때 약간 느낌 차이가 있을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올지 어차피 저희가 무슨 멀티 트랙을 이용해서 녹음을 받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받아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더 좋을 이유가 없기는 해. 응. 수치상으로 봤을 때나 스펙상으로 봤을 때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14,000원의 가격 차이가 만들어내는 기적이 혹시나 있을지 네.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레코딩 하는 장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성 뮤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레코딩 타임스 레코딩 타임스 레코딩 타임스 레코딩 타임스 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